오늘은 매톤보스라고 하는 미국 커스텀 업체를 리뷰해봅니다. 리뷰에 앞서 퍼스트랩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시작해봅니다. 이건 알록스 미니챔프입니다. 지금은 단종돼서 아쉬운 제품입니다. 오늘 여기 리뷰하는 제품은 전부 다 빅토리녹스 미니챔프만 리뷰해봅니다. 이건 야광 십자가가 특징인 티타늄 스케일 미니챔프입니다. 역시 스케일만 교체했습니다. 뒤에 일자 클립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걸리적거려 빼놨습니다. 이건 스케일만 바꾼 게 아니고 메인 칼라를 스파이더코어 허니비로 교체해봤습니다. 황동립액이 외부로 노출되는 형태입니다. 앞에 영상에 있으니 커스텀 하실 분들은 앞에 영상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건 국내 작가이신 금연중님의 유착목 스케일 제품입니다. 이것도 따로 리뷰해놨으니 치유의 나무 유착목 향기가 좋은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야광이 앞뒤로 포인트이니 남자분들이 좋아할 에어템입니다. 이 친구도 앞서 리뷰한 빅토리녹스 글로우 미니챔프입니다. 발광 지속력이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이건 랜야드도 야광으로 제가 만들어 달았습니다. 이따 불 한번 꺼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메톤보스 티타늄 스케일입니다. 저도 퍼스트랩님 덕분에 이번에 알았는데 다양한 커스텀 제품이 있습니다. 워크 디자인입니다. 워크나 워톡은 DLT에서도 다양한 디자인이 나옵니다. 이 친구는 옆면을 아노다이징 해서 푸른빛이 도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노다이징 색상이 오묘합니다. 옆면도 빛 반사에 따라 홀로그램처럼 티타늄이 반사됩니다. 스케일 조립 시 일부 대륙산적과 스케일 제품과 달리 CNC 가공이 정밀해서인지 순간접착제 필요 없이 딱딱 소리내며 완벽히 조립됩니다. 홀이 안 맞으면 드레멜로 갈아내며 맞춰야 하는데 처음이신 분들은 당황스럽습니다. 메톤보스 제품은 조립 시 멘붕 올 일이 없습니다. 티타늄 스케일 두 개만 달아봅니다. 56g입니다. 와우 메톤보스도 56g입니다. 둘이 우연히 똑같습니다. 야광 기능이 있고 없고로 분류해 봅니다. 불 한번 먹여 봅니다. 야광파와 비야광파로 나눠지는데 구입 시 개인 선호도에 따라 구입하시면 됩니다. 전 워크 문양을 좋아하는데 이번 메톤보스 제품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만져보니 꽤 괜찮은 회사라 이 회사가 생산하는 비즈라던가 다른 아이템을 몇 개 더 구입해 볼까 싶습니다. 오늘은 메톤보스라는 미국 커스텀 스케일 업체를 소개해봤습니다. 퍼스트랩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물러갑니다. 저는 또 다른 EDC 용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